그러니까 내가 이 말이 너무 웃기다니까 네 얼굴로 남의 얼굴이 이상하다고 생겼다고 하면은 굉장히 양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육볶음, 블랙헤드, 콤프레이크, 매끈한 코. 제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단 얼굴이 망가졌다니까. 환경호르몬으로 인해서 봐봐. 계란형, 이상한형. 이거는 계란형이 아니라 콜럼버스가 계란으로 치단 바위의 얼굴입니다. 미치겠네. 진짜 이거. 피차일반인데 사실. 피차일반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많이 받는 거죠. 나는 블랙헤드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 달의 뒷면 같은 거 없죠? 있어 너도 블랙헤드. 넌 화이트헤드야 이거. 화이트헤드요? 너무 인신고 겨울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미치겠네 진짜. 아니 양심이 없잖아 이거는. 아니요. 언제 더 친절다고 생각하고сят. 아까!